실패할 것 같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 읍 읍 읍 읍 날 먹하자 읍 읍 맹공 윙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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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제거를 볼까 읍 읍 제거 읍 읍 제거 읍 그거 지울 겁니다 관절 부수기 회오리 읍 읍 이런거 어떡하냐 사생 분 분 부터 감하고 읍 읍 인형 이런거 나오면 미션 실패각인데 에 아씨 아이 뭐 쓰자마자 사색을 뽑아이씨 사기 아니야 이건 읍 읍 읍 읍 읍 읍 읍 자 침 시 톡 침 야 에 런 침 더 이렇게 구니 은 윙 내향로 작은 귀족 그렘 비비 후회봐 시간에 모래 시간에 모래 시간에 모래 걔 좋잖아 사색이랑 같이 쓸 수도 있고 관절 부수기 아 아 하 하 음 다마루 축성 현실 속이기 음 음 음 음 보스 육관령이네 각각령이네 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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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정권 수행이 나을 것 같긴 한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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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 맹공킬 변신 지배랑 사슬기랑 같이 쓰는게 나을 것 같은데 시간의 보레도 있고 만트라는 버려야 돼 만트라게 쓰레기 야 쓰레기 연꽃 소주 한찜싹 드드든 빤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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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빤 어... 물음표보고 엘리트 두발이 잡고 여기 왼쪽길로 가면 되지 않을까 읍 읍 읍 읍 읍 또 제거하고 왼쪽 길 왜 따로 떨어져있냐 으으으으 겁나 생고가 한 칸만 가면 지울 수 있는데 읍읍 지우는게 낫지 않을까 흠 내면 압압과 압압을 감고합니다. 이 이벤트는 웬만하면 강화 찍는 게 나은데 땡스 포 더 습스크립션 땡큐 땡큐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화가 날 것 같긴 한데 진리는 언제나 단순합니다 진리 뭐부터 강화하지? 추월 아 나 말할 때마다 뜨끈 뜨끔한다 추월 너무 좋아서 안 놀 수가 없지 뜨끈뜨끈 옆 동네 가서 바로 강화 때리자 하짐 썩 포션 벨트 앞으로도 안 놀 집중 이 보여게 내가 구멍 우주 하 이 이 이 흠.. 음.. 사색이 한다고 그냥.. 지배를 강화를 해드나 음 음 음 포션 다 승계해 주면 아쉬운데 황금눈 으으음 황금눈은 아니지 크으하 언 얌마냐 주웡하 어떤가 손절이 있으니까 역시 광풍 넣는 게 나은가? 근데 지금 사색 빨리 돌리고 맹공 위주로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읍 읍 변화 때려볼까? 아이고 세상에 이게 뭐야 요거는 잘 나왔고 요거는 안 좋은데 내 댁에서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솔직히 요거는 변하기 전보다 안 좋아졌는데 대충 낚시 아닐까 아 왜 이걸 들고 볼 때리네 무럭이 기동 타격 되려 어 실패했다 이걸 속네 와 졸라 고단순데 내가 졌다 아 삭을 너무 고단순나 속았어 이걸 속네 이거를 이거를 꺾었어 던데 앞에 나온 건 함정이었어 부럭이 기동 타격대를 어떻게 이기냐 아 나 죽은 것 같은데 아 어차피 어차피 실패했는데 죽지 뭐 아 너무 강했다 아직 이길 수 있나 이번 턴만 버티면 이번 턴만 버티면 큰 그림 오셨네 진짜 큰 그림 오셨네 진짜 하수양 벨트 드래기 벨트 드래기 용인형 아니 현실집에 그만 나와 현실집에 있으니까 전투창 가졌어 가로님 하수스톤에 아아 나온거 들어보셨나요 하수스톤에 아 아 아 아 아가 나왔다구요 처음 듣는 소리네요 야 사색 들고 가면 안되면 갖고와 꾸러기 기동타격대 너무 강했다 밥 아저씨 와우 플렉스 네맨의 평화 0코스트 만들고 깜짝이야 왜 이래? 땀땀땀땀땀땀 불화 대전냉공 왓츠워 기스네 광휘 향루 광휘 똥팩트는 접어야합니다 현실집에 넣었는데 현실집이랑 연계될 카드 뭐였나? 학습같은거 타격과 수비가 변화합니다 타격과 수비가 스네코는 지배사색이랑 역시너지라서 안좋을거 같고 하얏팩트는 물었납트는 적에게 인공물이 있다면 그것은 취약약화를 쓰지말라는 뜻이 아니라 걸릴때까지 쓰라는 뜻이다 쓸자라에 슬 자라에 수비... 세 장 다 바꿀까? 아니 이거 나머지 두 개가 너무 쓸모없잖아 이 정도면은 괜찮네 잘 나왔네 금눈깔 있어서 가르기 도 괜찮고 휘두르기는 강화해도 되겠다 아니면 제거를 좀 더 할까? 일단 물음표 위주로 가자 흠 흐음 관절 부수기 현실 지배랑 같이 쓸 카드 어디 없나 기도할까? 통찰 플러스로 나오는데 아니면 그냥 현실 지배를 지워도 되고 사실 현실 지배 지우는 게 제일 낫지 개미컬 변속 보호나 집어 갑시다 지배랑 시너지 보게 왓츠 하다보면 흠 아니 이건 못참지 아이 못참지 이거는 으으 못참겠다 이걸 어떻게 참아 이제 축성 빼도 되겠는데 아 다시 보자는 것 같은데 벌써 다시 보기가 뜨네 아 왜 이걸 들고 골 때리네 업로드 겁나 빨려 우럭이 기동타격돼요 어 실패했다 아 이걸 속네 와 솔락 고단순데 내가 졌다 수비를 앞세우고 타격을 밀어넣네 아이 어떻게 이럴수가 이게 그 망치와 모루작전인가 이규준 흠 미션은 실패했지만 오늘 생일인데 소중한 선물을 받아 편안하게 잠들 수 있겠습니다 친구는 메아리 친구가 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친구는 메아리 친구가 있어요 이거 규준 지울 수가 없는디 내가 규준 지울 수가 없는디 규준은 너무 깍세다 아싸 아 감사합니다 향로겐 아이 니 견까지였어 분화가 고전 아 아우 말살곱 시원하다 이맛말 이맛에 말살곱 습니다 이맛에 말살곱 습니다 이맛 하나 더 지울 수 있는데 지우러 갈 거 아니면 지우는게 낫겠지 제가 125골드잖아 지금 120골드네 아 아무튼 말살곱 습니다 이맛에 말살곱 습니다 관계없는 카드를 제거하려고 왔는데 딱히 관계없는 카드가 없네 시간에 뭐래 시간에 뭐래 가르기 눈깔 있어서 은근히 유지할 것 같네요 현실집에는 말살곱 습니다 현실집에는 말살곱 습니다 현실집에는 말살곱 습니다 회전은 회전 맹공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별론가 포션에서 나오는 것도 현실집에 강화됩니다 현두미 현두미 ,,, ,, ,, ,, , ,, 괭괭이 잘못했네 이거는 포션 먼저 먹을거야 어서오세요 자 야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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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살건 부리는 것도 되게 힘들다. 들어가... 너무 모자라 캐릭터가... 아이고... 재생 포션 아껴놨으면은 두 개 같이 써서 체력 좀 깔았을 텐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상상도 못해... 상상도 못해... 상상도 못한 꾸러기 기동탈...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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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말살... 나의 말살... 나의 말살... 살살살... 살살살살... 49만큼 6번 줍니다. 나의 말살...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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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lex главное... 향로 쌓아야지 무색 정권 이거는 자는게 낫겠지 오체력을 다음에 효과로 추가로 회복합니다 자는게 낫지 않을까 체력이 너무 없다 으으으으으... 낫지 않을까 requires 아 èc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고 사세쿠스를 사용하네 포션을 먹어야 되나 어차피 다음 턴을 막아갈 수 있겠지 분홍을 가져오고 관절함 부사주고 괭괭이 어우 괭괭이 주내소 아씨 아 달패이 쏘느라 향으로 안 챙겼다 아 아 아 너 짐 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못 이길 것 같아 아 어떻게 이겨 이걸 포션이나 주쇼 아 아 아 하긴 심장은 손잘 손잘로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지만 하지만 창빵은 어떡하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 이게 망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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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칫거리 쓰는거에 반대 괄 그리하여 상인이 말했으니 사고 또 사고 또 사세요 라고 하자 주머니에 골드가 모두 사라지는 기적을 보였다고 합니다 상인색 죽었으며 상인색 죽었으며 분화 카드도 한 장밖에 없고 카드가 너무 안좋게 나왔다 왓처 너무 분화 많게야 아 아 아 추월 서슨 아 아 아 겹분을 집어서야 아 아 아 아 아 아 핸부로 봐야되네 이건 진짜 향로 꼭 봐야된다 뭔 표창이여 부복 비비 들어가면은 강림은 하겠지만 야 강림해서 뭐냐 강림에 강림에도 할게 없는데 손절이나 빨랑빨랑 쓰는게 이득이고 보호는 넌네만에 생각해볼 만한거 같은데 안나와 야 그래도 손절은 엄청 빨리 나왔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미션은 실패지만 심장은 허접색이었다. 말살. 살살발살. 이러기 기동차격 대반 아니었어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